제4장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라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오 시사의 아들 엘리 호랩과 아히아는 서기관이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바스는 사관이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오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도령이오 나단의 아들 사부스는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오 아이산은 국내 대신이오 아따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다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집안 관장을 둠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씨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년에 한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라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후리요 마가스와 사할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만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베네세시니 수구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바슬 아나로 삼았으며 타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세안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세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모세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랏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눈빛장 있는 육십 개의 큰 상업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다비요 납달리에는 아히나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구와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요 아모리사람의 왕 시혼과 다산왕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영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불레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고루요 살진 서가 열 마리요 초장의 서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과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이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줌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달에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렀다라 그가 잠원 삼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타메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사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애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찬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